워~~!!! 1시~~!! 2시~~!! 4시~~!! 세 번째 quoi? maybe please please! 2시~~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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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~~!! 왜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오늘 뭐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!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매년 상반기에 이번 대상반기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좋은 작품으로 오해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석달 휴가 줄테니까 휴가 3개월동안休憩할게요 3개월동안 아이돌 빛뱅이랑 다른 배우들 잠깐 갔다와도 돼요 3개월동안 아이돌을 보내주세요 외신 다시 와야돼요 다시 돌아와요 오늘 하이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kamu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